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8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편 118편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보좌와 이삼취를 누리는 가정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날은 또 어버이날이고 또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 그래서 그런지 이 5월달에는 유독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굉장히 감사한 지출이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지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첫 번째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 출발이 장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두 사람을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로 연합하도록 한 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이고 가정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가정의 본질이고 가정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원래 처음 만드신 가정의 모습과는 그 근본과는 너무나 다른 변질된 훼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이미 가정위기 시대가 찾아왔고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때 부여하신 진정한 가정의 모습인 가정천국 영적 에덴의 축복을 가정에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가정을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바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의 장막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원래 성막 성막이 회막으로 회막이 결국 장막으로 장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처소, 바로 가정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정, 그 가정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4절에 보면 나의 능력과 찬송,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16절에 보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에 있는 의인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은 바로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가정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후대가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해븐리 미션홈 그리고 해븐리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치의 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창조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패러다임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속임 아래 12가지 문제로 가정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잘못된 패러다임 바로 창세기 3장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죠. 삼성이죠. 그 삼성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을 보고 사람들은 흔히 1994년도에 작고했던 우리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이라고 독일에 있는 프랑크프루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바로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혁신과 갱신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심은 뭐냐면 남을 탓하거나 환경과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자꾸 사람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현실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변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삼성의 신경영 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영적 변화가 시작될 때에 가정 전체를 살리는 진정한 영적 갱신과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 저 구석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았는데 온 지구 전체로 다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영적인 효과는 이것보다 더 큽니다. 작은 영적인 변화의 한 시작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 우리 가정에 변하지 않았던 그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상처, 고질적인 병폐가 나 한 사람의 작은 영적인 변화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영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고 어떤 발판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집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까? 평상시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행복하고 평상시에는 다 잘되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무털한 것 같고 그건 언제 드러나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갈등과 오해가 찾아왔을 때 이 집이, 이 후대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대부분의 상처와 갈등과 분쟁은 바로 잘못된 기준 틀린 기준에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기준은 결국 잘못된 각인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정 가문의 환경과 배경 속에서 복음 아닌 잘못된 것이 각인되고 그 잘못된 각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뿌리 내리게 되고 이제는 바꾸기 쉽지 않은 틀린 체질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 패러다임 올바른 영적인 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가정에 참된 주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10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메시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머릿돌이 뭡니까? 기준이에요. 머릿돌이 뭡니까? 발판이라는 거죠. 머릿돌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있어서 절대 주권자가 과연 누구십니까? 아빠입니까? 아니면 엄마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자녀들입니까? 역대상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죽게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세상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붙드시면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과 불화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잘못된 주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의 나중심 바로 내가 주인인 거죠. 장세기 6장의 물질과 육신이 주인되는 거죠. 장세기 11장의 잘못된 성공과 야망과 틀린 것이 주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천국이 아니라 사단에게 철저히 짓밟히는 가정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후대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우리 후대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서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틀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운사자와 같이 이 시대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영향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간단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개인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 교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개인이 지금 힘든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 결과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영적 패러다임과 틀을 견고하게 세워나기 위해서는 가정의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와 한 사람이 방주 운동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내필임의 그 어떤 흑암 문화와 사단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보좌화시키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내필임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바로 예배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헤블리 파워 보좌의 능력을 24시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지성소로 장막으로 예배 처소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장세기 3장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확실하게 각인을 못시킨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붙잡은 거죠. 틀리게 붙잡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창세기 3장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성경의 최초의 가족 살인사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문 바로 가인과 아벨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녀인 아벨과 가인에게 피언약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그 언약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점 멀어져 가간 것이죠. 그 말씀을 놓친 결과 형이 아우를 돌로 쳐죽이는 가족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불행은요 가인의 그 후손들은 세상의 모든 사탄과 흑암 문화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놓쳐버린 말씀을 놓쳐버린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후손들의 엄청난 비극이죠. 오늘 10편 118편 15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러분의 가정의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에덴 동산에 있는 가정천국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오늘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랩몬터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CBDIP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에서 이제는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의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창조의 축복과 또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편 118편 15절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10편 118편 16절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와 성교의 응답을 누리는 복음 명문가로 2, 3, 7, 7과 후대를 살리는 성교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이 빌레몬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중에는 교회의 감독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의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그 집이 한 교회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아비아는 누굽니까?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입니다. 오늘 한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 한 교회를 세우는 한 교회를 구성하는 한 팀이 된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자료에 보게 되면 내로 박해 때에 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가 온 가족이 도레마자 순교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온 가족 전체가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평생 헌신하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그러한 전도와 성교의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 후대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